사자상 저는 지금 처음 왔거든요 빨리 지금 사자상 보러 가고 싶어 사자상? 우리 캠퍼스에 사자상이 없나 그때? 진짜 모르겠어 몰라 나 기억이 안 나 난 모르겠어 오 온다 온다 지시 형들 오랜만입니다 근데 살아온 후 다 같이 가니까 만나서 밥도 먹고 그니까 너무 좋아 게임 같은 거 하세요 학식 사주기 뭐 이런 거 근데 저희 캠퍼스가 달라가지고 진 팀이 가야죠 저희는 진 팀이 오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? 진 팀이 가서 사주는 걸로? 그걸 먹고 싶니? 사주면 전 먹습니다 저희는 다 줬습니다 우리가 승부를 져야죠 그래도 그쵸? 혹시 대표 있어요 가위바위보 대표? 오케이 오케이 let's go let's go 우린 태혁입니다 야 나가 나가 자 여기서 가위바위보는 기세예요 아니 진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뭐해 김태형 기세 기세 근데 기세를 뺏었어 뭐해 밥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잘 먹을게 미안하니까 갑시다 가자 가자 야 고기 먹자 알바비 들어왔으니까 일단 돈은 뽑아 올게 오케이 오케이 돈 뽑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가위바위보 이겼어야지 믿고 일단 내가 먼저 뽑을게 아 오케이 내가 먼저 뽑을게 뽑아 같이 와세요 아 뭐 없지 냉면을 많이 먹자 근데 태혁이가 절반 내는 거니까 아 그렇지요 너 오늘 집 갈 수 있어? 내 시간 가자 뽑았어? 뽑았어 가자 야 너네 적당히 먹어라잉 아 너무 배고픈데 형 안 돼 진짜 형 너무 배고프다 진짜 진짜 너무 배고프다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4라운드 진출한 거 너무 영광스럽고 축하합니다 예이 자 짠 한번 할까요? 자 짠 한번 할까요? 예이 아 맛있다 근데 우리 이제 4라운드 갔잖아요 다 제가 봤을 땐 진짜 이거는 기로 기로 완전 은근 레전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거울 타선이 많이 없어 맞아요 맞아요 없어요 너희는 우승하면 뭐하고 싶어? 일단은 저희 회식 한 번 더 하죠 회식해야지 회식도 하고 저는 솔직히 이제 악세서리 진짜 많이 자고 싶어요 아 자고 싶은 게 맞네 그러네 이거 너무 선물인데 지금 우리 같이 음악 하는 애들은 돈 나갈 때가 엄청 많잖아 우리 나이대부터 이제 슬슬 준비를 해놔야 돼 확인해야 돼 아 이거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봐봐 뭔데요? 이게 잘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야 언제 재테크를 이렇게 해놨냐? 일찍부터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또 급여 통장이나 생활비 통장을 이렇게 미리 만들면 딱 좋아 진짜 완전 꿀정보네 진짜 달다 완전 달아 너무 달콤한데? 요즘 이거 이벤트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 티끌 모아 뭐야 태산 오디션도 이제 사연차연 여기까지 왔으니까 재테크도 모아가지고 차관차관해서 파이팅 결승 가야지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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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